출산 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귀 어떻게 그렇게 싹 정리했는지 오늘 저만 알고 싶었던 방법 공개할게요. 임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이중턱이 고민이었거든요. 하루에 10분 투자로 이거 싹 해결됐어요. 실제 경락마사지압을 구현한 홈바디롤러로 연예인들이 얼굴형 관리할 때 쓰는 연예인 롤러로도 유명해요. 전류 자극과 마사지를 동시에 이중으로 자극해주니까 전류 자극이 피부 속 깊숙이 도달해서 효과는 더 강력하게 관리샵에 가지 않아도 동안 얼굴을 만들어주면서 탄력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그동안 관리샵에 돈 쓴나 후회 중 초록불은 고주파 RF 모드, 파란불은 저주파 EMS 모드 빨간불은 RF와 EMS 모드를 동시에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는 강도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해요. EMS 미세전류를 그냥 가가는 게 아니라 롤러를 사용하면서 턱에 직접적으로 마사지의 압을 같이 가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요. 유독 귀티나는 여배우 아이돌 얼굴의 공통점은 바로 고른 대칭 얼굴형이거든요. 탄탄한 롤러볼이 삐딱했던 얼굴 라인을 고르게 잡아주니까 짝짝이 얼굴형 고민이면 바로 겟해야 해요. 전용 부스터즈를 롤러볼에 발라주고 원하는 무드와 강도를 선택하면 끝이에요. 부스터즈를 사용하니까 전류 느낌이 확 드는 게 놀랍네요. 찌르르르한 게 근육을 팍팍 당겨줘요. 하루에 10분씩 2주만 사용해도 군살 정리되는 게 느껴져요. 입술 움찔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 같이 움직여요. 이게 EMS 미세전류가 피부 속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롤러 움직임에 따라서 입술 같이 움직이는 거 완전 신기해요. 이거 200g이라 들고 다니기도 좋아서 밖에서도 관리하는 연예인이 많이 사용하나 봐요. 여기 이렇게 입술 따라 올라가는 거 보세요.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관리해주기 좋아서 일어나자마자 또 해주기. 안녕 여러분. 제가 얘로 얼굴 탄력 관리해주는데 너무너무 유용하게 썼거든요. 보시면 하단 롤러가 훨씬 더 커져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닿지 않았던 하관의 턱살이나 불독살, 처진 팔자주름 부위에도 이렇게 닿을 수 있어서 더 세밀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탄력 관리에 더 특화된 홈바디 롤러 빅 롤러블 버전이에요. 얘를 하루에 딱 10분 투자해서 2주 정도만 사용해주니까 진짜 5살은 더 어려 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가 옆으로 40cm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얼굴형에도 다 알맞게 사용해주시기 편해요. 그리고 7만 원대로 평생 무제한 견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니 가성비 면으로도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집에서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서 처진 피부들 싹 관리해봐요. 옆에서 봤을 때 밑에 이 죽턱이 너무 고민이었는데 아픈 시술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관리해줄 수 있다니 여러 각도에서 봐도 얼굴형 진짜 예뻐지지 않았나요? 굴곡진 얼굴에 맞춤 케어를 해주니 비싼 돈 주고 1대1 케어받는 느낌이었어요.